이번 시간은 19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31조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승립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가로 안에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권고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195페이지의 박스에 보면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권고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 또는 임차인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민법에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대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인데 그러면은 잔금 치르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서류 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등기필 정보 같은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동시이행인가요? 아닌가요?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이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불리합니다. 가짜 등기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고요? 만약에 잔금은 이게 동시이행이라면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이행을 해야 되겠죠? 잔금 치르는 것도 동시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도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매수인이 바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다가 돈을 맡겨놨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한 후에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인데 예치기관이 누가 있느냐 하면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신탁업자 이게 예치기관입니다 여기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는 예치명의자입니다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치명의자 우리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6번에 맨 밑에 보면 있죠 예치명의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 개공, 암기할 때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기관이면서 또한 예치명의자입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 개업 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또 이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 명의로 만약 10억을 예치한다면 10억을 개업 공개사가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매도인은 절대로 미리 등기 서류를 넘겨주기 전에 절대로 미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지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매도인도 계약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거래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반환 보증서를 반환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직업보정서나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서울 보증보험 밖에 없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피해를 보면 이제 보증선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보증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써줍니다 그때 누가 부담한다고요 이 위험보험료도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하면 먼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계약 성립시까지만 예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즉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7명 개공은 신체보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 3명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은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서울 보정보험회사는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입니다 보정보험회사는 서울 보정보험 하나밖에 없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지금 수십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195페이지 교과서 표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유되는 실비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 임차,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 중계보수에 가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하죠 이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겁니까? 누가 불안하니까 매수인이,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때문에 예치하는 거니까 임차인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유되는 비용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199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대부분 시험은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계보수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수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계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중계보수 청구권 성립 행사 3번 소멸 중계보수 청구권입니다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계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계계약 시에 발생을 하고요 행사는 거래계약이 승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요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중계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다르죠 중계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다릅니다 중계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때 거래계약 승립을 정지조건부로 이게 중계계약인데 중계계약 시 발생을 하지만 실제 받으려면 거래계약이 승사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거래계약이 승사되어야만 중계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계약이 무효치소 해제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중계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계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중계보수를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계보수를 못 받아본 경우는 거의 없고 안 주면 저는 소송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거의 다 주기는 합니다 안 주면 이제 달라고 직업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중계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만약 안 주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그 의뢰인의 재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해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넘겨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안 준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거의 다 주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주냐 주실 거냐 물어보고 그날짜까지 기다렸다 그날짜 돼서 또 연락하고 그러면 또 며칠 있다 준다고 하면 또 그날짜 연락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주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약이 깨지면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계약이 깨져가지고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금까지 떼었는데 또 중계보수까지 달라 하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이 안 깨지도록 해야 되겠죠 계약이 안 깨지도록 하려면 계약금만 지급하면 계약을 깰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외에도 계약금을 주면서 만약 천만 원 계약금을 주면 천만 원 넘으면 잘 안 깨지죠 한 백만 원 정도까지는 깨질 수 있어요 그럼 계약금을 백만 원 걸면 백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을 깰 수가 없죠 203페이지 3번 중계보수 청구권 소멸 개업 공개사의 고위과실로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는 소멸합니다 204페이지 4번 중계보수의 범위 양가로 1번 중계보수의 기준과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중계보수는 주택과 주택외가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주택외가 주택이냐 주택외냐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유명한 출판사 책이 10년 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는데요 이건 공부로 판단을 합니다 주택인지 주택 아닌지는 세법상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도조례 시험에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하면 X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까지만 알면 되고 시도조례가 몇 퍼센트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16개 시도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16개 조례가 똑같습니다 요일원 어쨌든 시도조례,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공법에서 금필 용적률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는데 그 조례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인 경우에는 0.9% 천분의 9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천분의 8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제가 공부상 용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용도라면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시도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이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 외로 분류됩니다만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게 다 기타인데 이 기타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든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협의라는 말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기분 나쁘죠 왜? 협의라는 것은 무조건 깎도록만 돼 있어요 더 높게 0.9%보다 높게 받는 건 안 되고 더 낮게 깎는 건 가능하도록 또 협의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204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뭐냐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남옥 2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한한다 그게 뭐냐면 A번에 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B번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진 상하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사실상 거의 대부분 99% 오피스텔이 여기 다 해당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고 하면 25.7평이잖아요 이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0평짜리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의 전용률이 50%니까 25.7평 85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텔이 여기에다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 각각 우리나라는 중계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들은 보니까 전부 다 매도인한테만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있습니다 205폐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업 공유계산은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의 중계상물에 대하여는 중계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계보수 상한 요율을 중계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중계사무소에 가보면 중계보수 요율표 해가지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해 놓으면 됩니다 시도조례를 보면 2억 이상인 경우 0.4% 2억 미만인 경우 0.5% 매매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가로 안에 개업 공개사가 적어넣으면 됩니다 왜? 주택 외의 경우에는 0.9% 범위에서 당사자 협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율 경쟁을 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계보수가 인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옆에 중계업소에서 0.8 적으면 나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0.7, 0.6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주택처럼 중계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업에서는 개업 공개사들이 침묵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9% 적어놓거나 또는 아예 비워놓은 경우가 많고 0.8, 0.7, 0.6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동그라미 4번 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터는 강점을 이렇게 취해주ory 가 ram 공개사들과 TP 면 플라 Всё